고기만 해도 침샘 본비 왕성해진다. 맛이 어떠세요? 반기가 좀 두고 왔네요. 한 사람. 좋습니다. 진짜 찜는 촉감이 너무 좋고 그렇게 짱이도 않고 너무 좋아요. 경기도의 한 퓨전 레스토랑. 쌀쌀한 가을철이면 팍팍 당기는 별미가 있으니 말이 무슨 필요 먹기 바쁘다. 아 너무 맛있네. 여기에 가을의 재치자는 전방입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 즐겨 먹었다는 바다의 산삼 전복. 쫄깃쫄깃한 식감이 예술이라는데 오독오독 씹는 맛은 어떨지. 전복 맛은 다 똑같겠지만 횟집이나 이런 데서 먹는 것보다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고급스러운 전복. 전복의 고향이자 최대 산지인 완도에서 직송되고 있어 착한 가격의 싱싱한 전복을 맛볼 수 있단다. 신선한 맛을 위해선 얼음 가는 일도 중요 업무. 신선한 게 이렇게 차갑게 먹으라고요. 이 위에다가 띄키면.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나의 전복 회로 먹는 것이 그만이라는데. 그런가 하면 채소와 함께 탈탈탈 볶아는 고소한 전복 버터구이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전복이 살짝 오그라들면서 한결 부드러운 맛을 낸다고. 여기에 자체 개발 고추장 소스로 맛을 낸 매콤달콤 전복 초무침까지. 짐까지. 다양한 매력의 전복 요리 3종 세트. 그리고 전복에 어울리는 와인까지 한잔 곁들이면. 크으 이런 게 사는 낙이라나 뭐라나. 어디 가서 이렇게 싼 맛에 전복을 통째로 먹으면 있겠습니까. 지상의 낙원에 가는 듯한.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인 창업을 꿈꾸는 손세차 기술. 또 여자들의 손을 가꿔주는 남성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흥정의 기술을 알려준다는 상인대학까지. 배우면 돈이 된다. 돈을 부르는 기술의 세계. 지금 만나보시죠. 남들과 똑같은 것도 좀 더 특별하고 개성있게. 불황 속 살아남는 나만의 기술. 배워가지고 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기술이에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치열한 경쟁시대. 배워서 즐겁고 돈이 돼서 흐뭇한 별별 기술의 세계로 찾아가본다. 수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아침부터 범상치 않은 차량 한 대에 출몰했다. 정체물을 도구들까지 줄줄이 꺼내 바삐 움직이는데. 대체 이곳에 뭔 일 났시오? 실내 크림 세차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없는 차량을 이제는 갑자기 왜 뜨드 내리켜. 오늘 세차하러 온 거 아니었슈요? 네? 아저씨. 다 드러내야 구석구석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2차 임자 한 번 제대로 만났다. 세차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손에 맡겨져 목욕자 계속. 그런데 세차에도 요령이 있단다. 15년 경력 세차 달인의 지도와의 무한 실습. 배운 내용 기록으로 남기는 건 필수다. 작년에 제대를 하고 이제 바로 1회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혼자 하는 일을 찾다가 아무래도 2회에 저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세차일. 그런데 남성들 틈에서도 뒤지지 않는 여성 파워도 있었다. 1년을 받아서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느냐고. 2회 꾸준히 있으면 괜찮거든요. 수입 괜찮으세요? 네. 시간에 쫓기는 고객의 수요가 특히나 많다는 출장 세차. 기술만 익히면 1인 창업도 가능하다고. 기본 한 250에서 500 사이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생각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를 걷어놔야 돼요. 시간이 고통. 그렇다보니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세차하는 달인만의 노하우까지 있을 정도. 성실함을 기본으로 실내 세차, 광택 등의 기술을 약 3개월가량 익히면 별무리 없이 일할 수 있다는데. 세차로 환골탈퇴한 모습에 마냥 뿌듯하다. 나름대로 자기 시간도 자유롭게 가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더 다른 돈벌이 기술을 찾아 향한 곳 바로 네일아트 학원. 작은 손톱을 도와주삼아 예술 혼풀어넣는 네일아트. 남녀로 살 것 없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인기 급증.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많이들 배우시고 취업도 많이들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남자들 발견.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온 걸까 궁금해줘요 내가. 우리랑 같이 배운 학생이에요. 아 남자분들은요? 네일아트는 여성들의 전염물이란 생각일랑 버려. 남성으로서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며 야심찬 포부 드러내고. 여성분만 있잖아요. 거기에 또 남성분이 끼면 조금 더 독특하고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지금의 선택을 한 남자들. 나름의 구축이 왜 없을까. 지금 어른들한테는 다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 그래 남자라서 정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애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쾌한 남자들이라고 섬세하지 않을 거란 편견은 금물.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데.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굉장히 더 꼼꼼하시고 성실하시고. 수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이들이 향한 곳. 바로 인근 네일샵. 왔어? 됐습니다. 오랜만에 있는 학원 선배님인데. 정식으로 샵에 취직하기 전에 실습차 한번 와봤어요. 남성 불모지에서 먼저 털을 낚아놓은 선배는 천근만 마부럽지 않은 지원군. 게다가 가게 한 대를 가득 채운 상장은 네일 리스트로서 자부심까지 심어주는데. 남자로서 여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조금 저렇게 결과물이 생긴 것 같아요. 무한 내정을 담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꼼꼼히 전수해주는 선배. 너무 뜨겁지 않게. 고객분들 중에 80%가 여성이기 때문에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로 빨리 따라잡으셔야 되고. 부분만 채군만 떨리는 가슴 진정시키고 처음으로 맞지 않은 손님. 부분들 기분전화로는 이렇게 자주 합니다. 부부싸움에서 오늘 화해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괜찮아요. 여자손 처음 잡는 것도 아닌데. 얼굴까지 빨개졌어 그래.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겨. 낯설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위면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실력으로 승부해 단골 고객들 만들어냈다. 성수기 때는 7,80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안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전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선배와 함께 발휘한 예술혼. 이들에겐 분명 값진 경험일 것이다. 너무 예뻐요. 기술 열정 이제 시작이다. 전북 군산으로 출발. 싱싱한 물건과 변함없는 인심으로 가득한 재래시장. 생기넘지 넘기고 상인들에게도 장사하면서 생기는 고민이 많았는데. 대형마트에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경기도 어렵고. 고객들마다 다 성격도 틀리고 하니까요. 일일이 맞추기도 힘들 때도 많이 있죠. 30년 경력 베테랑 상인의 골라골라 시범으로 이미 강의실 분위기는 복근 달아올랐는데. 30년 경력 베테랑 상인들에게 친절하게 공손하게 하면은 자연이 옵니다. 예질소녀 고배상인 부정. 언니 이모 누나. 빨리 빨리 빨리. 텐터 공짜. 가던 손님들 발걸음 못 잡는 친근한 말투와 화끈한 덤 서비스로 준비한 물건들 매진행요리요. 이거는 도입을 받고 나서 매출이 한 15% 정도 상상됐다고. 경력자들도 힘들다는 불만 고객 대처법 배워보는 시간. 생선이가 썩은 놈 갖다 팔아갖고 이거. 이거 혹시 냄새 나서 못 먹겠어. 왜 냄새 나요. 이런 생선이 팔으면 어떡하냐고. 썩었다고 그래요. 언니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 결국 중재자 충동. 사간 물건을 다시 여기까지. 발품을 해가지고 시간을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사의 조언대로 다시 상대해보는데. 냄새 나네요 언니. 미안해요. 다른 걸로 잘 바꿔줄게. 고객님한테 좋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바꿔 난데부터 좀 달라졌어. 당사주 만나던 상인이 되려면 친근한 이미지 구축은 필수. 인사법과 기운을 제대로 배운다. 안녕하십니까. 말 것도 뭐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 말고. 판매 기술이 기다보면 대박상인 되는 길 그리 멀진 않겠지요. 그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지금 겪는 것 같아서 많이 뿌듯해요. 남들과 구문대는 차별화로 성공시나 이끌어낸 기술로디 한번 살펴볼까요. 장마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돼서 지금 공사를 부탁하게 됐습니다. 마룻바닥 전체를 갈 필요 없이 상한 부분만 복원하는 게 이들이 선보일 기술이라고 하네. 피해 입은 곳 일단 견뎌부터 뽑은 뒤 마루 작업에 착수. 그전에 이 비닐 커튼을 반드시 쳐야 한단다. 마루를 뜯다 보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먼지 나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피해가 많아지게 잘 뜯으시면 되거든요. 마루보건 달인의 시범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 시작. 조심해서 뜯어야 된다. 예. 초보 기술자도 열심히 따라.